고릴라 전화 쌍뇨빠금야 저! 조! 만완 스읍 이거 이씨 아아악 으우 슉 슉 슉 슉 슉 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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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 와나나 유튜브 아님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어린이네 방송이지만 19급 방송이에요 다들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내고 계신대요. 이거요? 이거는 유치원에서 수채화 물감으로 배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지초등학교 9살 혜환입니다. 저 9살이에요. 저는 이남에 착한 어른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동물들과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삼촌, 형, 누나, 이모들이 용돈을 주시는 날이랍니다. 예완아 빨리 와서 밥 먹으라니까. 싫어요. 손 넘지 마세요. 뱀박지 이게 진짜. 뱀 당하고 싶어요? 닉네임도 도네이션 내용도 다 개차반이네요. 삼촌은. 아이 방송할만 충만하네 갑자기. 야 잘하자. 29 먹고 나도 이러고 있어. 잘 해보자고 하는 거야. 맞춰줘. 따라와줘라.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와 근데 진짜 왜 귀였지? 히나? 혜환이는 기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슬슬 인내심미션 레고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의 레고는 와 이게 설명서야? 사람 맞으면 죽겠는데? 오늘 만들 레고는 페라리 488입니다. 시작! 안녕? 반가워. 혜환아 너 뭐하고 있었어? 너는 몇 살이니? 나는 12살 5학년이야. 12살이니? 형이네? 내가? 응. 말 조심해. 반가워. 난 지금 레고를 만지고 있었어. 와 나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해. 만지지 마. 아악! 조개야. 너 형한테 말버릇이게 뭐야? 소치요. 나 하극장판 잘해. 자 너가 할 것은? 잠시 후. 너 진짜 레고 적밥이구나. 너 좀 잘한다. 당연하지. 저 시간 봐. 3시간 반지하고 있었어. 니가 로매틱하게 받아줘.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씨 미쳤다. 마이 샤이닝. 마이 라이프. 한국 술. 따라와! 저 지금 이쁘 언니가 저 갈구고 있어서 아는 백 있으면 전화하라 해가지고 전화한 거거든요. 어떤 놈이 우리 꼬마 아가씨 괴롭히고 있어요? 아씨. 내가 혼내줄 거야. 나 지금 두 주먹 불 끈지고 있어요. 이쁘 언니랑 공파 오빠가 더 꽂혔어요. 이쁜 언니라는 분이 뭐예요? 아이고 이쁘. 아. 누구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한 명이 아닌 것 같지? 아 혹시 혜영씨였나요 방금? 맞아요. 실버스타 프린세스. 이쁘. 이쁘. 보이진 모르겠지만 나 지금 윙크 보내고 있어요.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고릴라 전화 쌍욕박으면 안완. 이쁘. 이씨. 잠시 후. 오른쪽에 양갈래 하신 이쁘신 분은 누군가요? 안경 안 끼신 것 같은데? 안경 끼세요. 틱톡 좀 찍어. 해봐. 왜 안 맞춰주세요. 해봐 해봐. 모른데요. 해야지 맞추지. 잠시 후. 야 이 개월 새끼야! 존 린 아신 아카르트 시오. 살려주세요. 야. 네? 그런 거 연습하는 거야? 막 직속에서. 직속에서 한 거라고? 네. 너 여러 가지 왜 첫째구나. 아닌데 같이 찍으실래요? 내가? 뭐 아보이만 상큼한 걸로 해봐. 요즘 유행 중인 춤 알려드릴까요? 뭔데? 한림예고 학생들이 이제 안무를 창작한 거거든요. 응. 울고 싶어질 때도 미소짓게 만드는 마법 맛있는 것을 만드는 것은 생각만 해도 재밌잖아요. 강해 root 같이 추세요. 한평생이 지난 후 나 레고 조립하고 있는데 뭘 하기 위해서 왔어? 뭐라도 할 줄 알았나? 빨리 유튜브 밖에 뭐 좀 도와줘봐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왔어? 아 제가 어제 오도방 거 타고 왔냐? 아니요 저 세 달 잡은 거 타고 왔어요 나 아직 밖에 다 못됐구나? 야 너 학교 화장실에 똥 싼 거 너야? 학교 화장실에서 똥 싸면 안 돼요? 너가 똥 쌌지? 아닌데 똥 싸대요 똥 싸대요 냄새! 아 냄새! 더 안 쓰기지 마! 냄새 더 난단 말이야! 냄새 젊나 좋게! 아 이거 똥똥똥 이런 잼민이가 아니라서 요즘 잼민이들 아니래요 그럼 다시 해볼게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여래 여래 쇼평 나이나 후배 짱이 왔군 그래 어떤 고민인지 한번 얘기해봐 제가 어제 선배 에스크에 옷 왜 그따구로 입고 다니냐고 했던 거 사실 저에게 죄송합니다 여래 여래 후배가 실수를 한 모양이구나 이거 이거 우리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어졌구만 수고를 돌아준 건 고맙게 생겼어요 현넹 현넹 현넹은 여자친구가 있는가? 없는데 여자친구예요 저는? 아니 내가 오늘 소개를 시켜주려고 준비를 했어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입장 내가 입장이고 아 입장 네 입장 네 남자친구로서 아니 여자친구로서 저 감이 없을거야 저는 뭔데? 3장 하게 해줄게 아니 함부로 3장을 해줄 수는 없지 탕 수 탕 수 탕 수 탕 수 탕 수 다음 네 차례 뭔데요 사실 얘가 일장이야 깨고 올라가야지 탕 수 탕 수 탕 수 저 저 저 너 말했어? 아니 대답 못했잖아 방금 말했는데 방귀 소리 묻혔고 자신있는 게임으로 한번 조정해보라고 릴레이 wallet 자 그래 해봐 넘겨주면 춤을 못한 사람이 지는거예요? 오케이 비 더 원아웃 걸 짜나나 짜뿐니는 스타 랄규루누라 랄규루 럴나라라라라라라라라띠 띠이 내가 졌다 일장해 그래 머리 아무래도 아무래도 너에 배필이 될 수 없는 모양이 이해하래. 이해하래. 안 해요! 어? 안 할래요. 아직 안 뽑혔잖아. 아니요! 제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야, 우리 열심히 더 주고 있잖아. 다른 컨셉 뭐 없을까? 다른 컨셉이요? 일단 수육할 거잖아요. 안 해. 진짜로요? 응. 그러면... 로블록스에서 12 붙었는데 현빛 뜨네. 로블록스는 뭐야? 요즘 잼민이들 게임이 있어. 너가 은지 여자친구 짱짱녀냐? 그게 바로 난데? 지가 은별 은별 샛별 은별별이야? 그래! 너 왜 로블록스에서 아이템 새치기해서 먹었어? 미안. 어? 미안하다면 다야? 미안! 잠깐. 난 로블록스 길드장 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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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야. 이거 몇 번? 다섯 번이야. 지금 이 상황을 좀 중지를 해야겠어. 자리 한 번 앉아봐. 알았어. 나이가 어떻게 되지? 11년생 11살 토끼띠야. 얘 아래, 얘 아래. 쉬어가라야. 너 로블록스 가이자와 사귀고 싶어? 아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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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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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통! 액! 정여왕코는 웃기게 생겼다하면 천 원. 쟨 누구예요? From whom? 방금 시비터네. 스태키? 네 이번엔 effё 그대 써 줘 봐. 간단한 놀이. 황금마티즈. 황금마티즈? 그거는 뭐 다. 전화 내는 말입니다. 신대 초등학교 쪽에 아파트 단지를 보면 황금마티즈가 늘 서 있는 거기가 있어요. 거기가 아이들의 맞짱 장소였죠. 거기서 보고 있으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불어갔죠? 진짜예요. 진짜예요. 거기 가면은 갑자기 어디 있잖아? 진짜. 전국마티즈! 탱탱한 황금마티즈! 이러면서 요즘 초등학생들은 잼민이라고 하면 싫어해요. 그러면? 잼민이라고 하면 초등학생 홍보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잼민이는 좀 작가 보이고 그런 느낌이잖아. 그럼 잼빅은 어떻게? 좋은데? 잼민이 그게 너무 귀엽잖아. 하하하하하하 잼빅! 이렇게 말하면은 잼빅! 하면 좀 이렇게 어디 좀 보스 느낌도 나고 이름이 벌써 빅으로 카기시잖아. 잼비 휴지 하하하하하하 휴지 거대하다. 뭐 이런 거. 휴지가 거대하다. 응. 아아. 응. 잼비 자이언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면은 좀 그들도 좀 올려치기에서 부르는 게 되지 않을까? 잼빅 좋다. 응. 잼빅이. 저희는 잼빅이에요. 안녕? 우린 잼빅이. 1장, 2장, 3장. 틱톡젤리 사와. 이거 안 받아주냐고요. 제가 할 때는. 틱톡젤리가 뭐야? 틱톡젤리 불러요? 이거 뭐야? 틱톡젤리라고 파는데 젤리뽀 같은 거 빌려 싶으면 알아요? 어. 그거 이렇게 저희는 계속 맛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게 중간에 앙 물으면 터져요. 이렇게 쫓가락 넣어요. 뭐. 우리 식대로 다시 해보자. 야야야. 뭐야 뭐야. 야 너 육회 사와. 사시미도? 기름장은? 소금장 해가지고. 알았어. 그럼 뭐 사케 마실래? 소주 마실래? 소주로? 알았어. 와사비 빼? 응. 질로? 질로 이스? 백! 백! 한평생이 지난 후 완성했습니다. 다퀴이 굴리면 팔기통 움직이는가 보여줘요.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